니에미아 에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디에미아는 일어날 동안 슬피 울며 목 놓아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기도만 하고가 됩니까? 감동이 그래 니가 가라 예 내가 가겠습니다 그 당시 이 술 맡은 관원장 그 당시 지금 같으면 의전실장입니다 최고위직입니다 이 자리를 딱 내려놓고 에루살렘 총도를 가지고 52일 만에 성벽 건축의 대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째 이런 무수운 심판을 내렸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게 된 것을 왜 이런 재앙이 왔느냐 오늘 우리는 모든 사건의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원인을 오늘 지금 회복으로 복받는 삶의 원리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무너진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가정문제, 경제문제, 인간계 모든 문제도 오늘 말씀에서 잘 적용하면 놀라해보게 승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이게 나옵니다 오늘 30절 말하기를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자 왜 망하겠다고요? 결혼을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가늠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나는 이방인과 결혼 안 했어 여러분 세상과 짝한 것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섬긴 우상을 따로 오게 되어 있었어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란가 이 솔로몬의 마음이 저들과 연애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연애했다는 그 원어 표현일까 따바크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저들의 마음에 딱 달라붙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가 일천번째를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고 딱 하나님께 달라붙은 그 마음이 어디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이방인 결혼 이방신을 섬기면서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첫사랑 주임을 되게 사랑했던 그 뜨거운 가슴과 마음은 어디 갔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에 달라붙었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 있느냐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내 마음에 달라붙어버리고 있지 않냐고 주님은 안타깝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래살량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령 아내 남편이라더라도 사업이라더라도 내 모든 삶에 하나님부터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싸움의 원수가 내 육신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위의 걸 찾고 날마다 죽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난한 복지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거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광야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광야의 영성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난에 들어가게 되면 곧 가난의 축복 형통에 마음을 뺏길까 봐서 미리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성의 법칙을 배우라 무슨 말이냐면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쪄이는 것입니다 반면 혹독한 추위가 있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불모지입니다 그리고 정갈과 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유올받는 무시무시한 광야입니다 거기에 살 수 없어요 농사도 목축도 지을 수 없어요 옷, 신발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왕야의 더 무서운 것은 길이 없어요 그냥 모래사장, 그냥 돌밭,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없어요 이런 불모지에 왜 하나님이 몰아쳐서 내 몰았을까 이유가 뭔인가 광야의 영성을 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내려쬐는 태양비대에 일사병 죽을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인도 봤는데 낮에는 뭘로 했을까요? 불기둥일까, 구름기둥일까? 구름기둥을 해야죠 뜨거운 태양을 막아야 되니까 밤에는요 추웠거든요 뭘로요? 불기둥으로 뭐냐면 날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혹두관 추유할 때에 그 의복이 없는 상황에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지요 오늘 광야 영성은 무엇일까? 온통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흔적을 날마다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났어요 알아요 근데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 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눈물의 세월을 걸으신 분이 있어요 오늘도 정말 이 예배 나오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살기가 팍팍한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아는데 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한숨과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이렇게까지 주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러 줘요 그의 하루부 그날 줍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만 바라보라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훈련을 주신 이유는 광야 영성 가문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그렇지 않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니까 발 아세라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형통 축복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이상 사랑으로 완전히 딱 붙어버릴까 봐서 너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그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훈련에 잘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자는 제무서 곶간에 채우는 그 복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이제는 세상도 초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넉넉히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저들이 왜 망했냐면 안식일과 안식연범에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냐 성인은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문제는 왜 황폐하게 되고 망하게 됐냐 하면 하나님의 나를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인이 됐는데 여러분 이 땅의 행복과 기쁨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해야 됩니다 엉망감을 가져도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 기쁨이 없어요 안식이 제일 중요한 복인데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주의를 거룩해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가 뭔가 한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애국 땅을 종사라는 땅이라 하고 가난한 땅은 안식의 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 의미가 바로 이 뜻이에요 애국 땅은 나일강에 있어서 물이 풍족하고 지금도 곡창지대입니다 그냥 물만 대주면 되어요 풍부한 수확이 와요 그런데 왜 좋은 땅을 종사라는 땅이라고 하고 이거 뭘 의미하냐면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땅 이게 애국 땅이에요 이게 안식이 없어요 오늘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했을 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조절하고 모두가 이 시대 상황에서 평안이 없어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뭔가 가난한 땅은 내가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긴 하늘에 비가 와야 돼요 관계수록 없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올라갈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하늘에 비가 좋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를 주어야 된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의 복주에 하면 된다는 그 믿음의 의의를 가진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내 안식으로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차라리 하늘만 바라보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 편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돼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 자식을 맡기게 됩니다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안식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없다 그분이 나를 책임져야만 참된 안식을 있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때 안식인 거예요 10편 120점 바랍니다 여왁께서 집을 세우지 않냐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왁께서 성을 지키지 않냐 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우리가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아무리 보체를 잘 써도 무너진다는 걸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대도다 그러므로 여왁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너희가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근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가 바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을 싫은 사람 있어요 피곤해도 잠자고 나면 어디서 기운이 나는지 산뜻하고 쾌활하고 상쾌한 마음 피곤이 풀려야 되거든요 이 잠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안식을 준다 안식 평안을 줘요 여러분 누가 안식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내 가정 지킬 수 없어요 내가 내 사업의 성 건강의 성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흩어버려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의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거운 짐?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내 가슴속에 있는 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머리로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염려 모든 거 맡길 때 하늘에 옮겨질 때 하늘에 평강이 올 때 응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년 6년 일하고 7년째 쉬어라 아이고 1년 동안 농사 안 지면 죽으라고요? 6일 일하고 7일째 쉬어라 아이고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요? 치열한 경쟁 시대에 열심히 오늘 같은 나도 일해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면 6년째는 3년 거 먹을 거 주겠대 주겠대 한번 시험 좀 해봐라 한번 나 좀 믿어봐 내가 너 책임진다 한번 믿어보라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참 힘들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평상시 그렇게 안 하고도 많이 줘버리고 안식을 따지려는 게 참 복잡하잖아요 아주 넘치도록 많이 줘보시지 그래요? 나는 너하고 관계를 원한다 무슨 관계를 원하셔요? 믿음관계 원한다 너 말씀대로 그렇게 맡기고 6일만 일하고 7일째 쉬어 생업을 중단해 그 생업을 중단하는 주의를 거룩해 지키는 그걸 보고 너는 나를 사랑할고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당한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그래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 거 알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 거 알아요 내 수입 안 된 거 알아요 근데 아는 거 됩니까? 아하 오늘 이 말씀 자체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책임수 없다는 것을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우고 할 수 있습니까? 자녀 결혼 문제 마음대로 됐던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말고 한번 안식을 지켜봐 내가 더 잘 줄게 내가 회복해 줄게 믿고 좀 해봐 오늘 우리는 그런데요 그래요 목사님 이 말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드리니까 그럴 듯 한데요 내가 현실 생활이 바쁘다니까요 급하다니까요 빨리빨리 막아야 된다니까요 힘들고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진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자들이 어디로 뚫고 그냥 문 닫고 꽉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부활하심 오셔서 뭐랍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두 단어입니다 평강이 와야 안식이고 근데 그냥 말로 안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지만은 성령 주시는 장소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장소 믿음의 공간을 놓지 말고 여러분 시간 시간 은혜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전지사가 중요하다고 오늘 32절에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스스로 귀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 개를 3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고 이게 예물들인 거예요 또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을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 속제제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해서 쓰게 하고 예물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들 11조 쭉 39절까지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냐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왜 망했다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지사를 너희들이 소홀했다 하나님 전에 풍성하게 해서 첫 것을 가지고 왔다 10분의 1을 통해서 내 집에 양식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3년의 전을 바랍니다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그때 10분의 1을 첫 예물을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아 봐라 그러면서 황충을 금하고 키 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황충을 막아준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성전을 사랑하고 교유를 사랑하는데 그 가운데서 성전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의 성전이 하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임재한 곳에 하나님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성명의 능력이 흘러간 그곳을 너희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7장이 이렇게 말해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에르산 성물을 열지 말라는 말까지 나와요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요 나라가 망해갖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허리가 휘도록 이래도 마땅치 않는데 아니 해가 높이 뜰 때까지 방해 있어요? 그거 망하죠 세상 방법은 그런데 하나님이 왜 복 못 주겠니? 뭘 얘기해요? 영적으로 성전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어로 나가지 말고 에배부터 드리라 이 말이에요 정오까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라 이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했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웃어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에배하고 임잿감으로 사람의 사랑으로서 기도 시간을 줄여 먹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해 뜰 때까지 계속 많은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뭐다고요? 만난 시간 오래 좀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뜰 때까지 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아이고 해 뜰 때까지 해게 둥천해 정오 때까지 아이고 언제 해 뜰라나 언제 정오 될라나 그거 쳐다봐야 될까요? 차려하면서 아이고 시간 안 가네 어찌게 지그지그다네 그 시간 때우고 물론 안 될 때는 뭐 절하면서도 좀 시간 때우면서도 다 하다보면 또 성령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어쨌든 마음 중심이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 시간을 즐겁고 행복한 가물에서 기다리냐 아니면 율법으로 억지로 억지로 마음은 이해로 갖고 싶고 돈을 하고 싶은데 안 여기 있으니 죽겠네 그걸 모를까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해가 뜬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의 의의 대항신 그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 얼굴을 볼 때까지 하나님 빛나는 얼굴이 내 심리에 가득 채울 때까지 세상에 나가지 말하는 거예요 너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너 실패한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5시간까지 나가도 너 충분히 복을 줄 수 있다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임재가 네 속에 있어라는 거예요 이삿짐을 나르는 아저씨가 무거운 짐에 끙끙거립니다 그런데 기뻐서 흥을 그려서 막 행복해요 왜요? 방금 전에 전화가 때리는 아빠 나 대학에 합격했어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인류대로 합격했어요 어려운 시험 코스에 합격했어요 그때 기쁘고 행복해 왜? 마음이 딸에 있기 때문에 딸의 기운이 딸의 행복이 딸의 사랑이 와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되는 이 시간에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을 찬양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갖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분과 사랑의 교제가 있잖아요 사랑한 사람끼리 전화하고 사랑과 말하고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의 기운이 오는데 아니 저는 하나님의 기운이 이 시간에 천군천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주신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내 영의 생명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내가 마음이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뚫려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설교시가 너무 짧게 지나고 에비시가 너무 짧게 지나고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 감기, 기쁨이 있느냐고 주님 묻고 있는 거예요 정오의 태양이 뜰 때까지 내 심장에 비치지 말 때까지 오늘도 무릎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지를 느끼고 감사, 감기, 기쁨이 내 영혼 속에 솟아날 때까지 엎드려 좀 있어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딴 데 있지 말고 주님의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시인 교회 때가 쓴 파우스텔을 보면 껍질을 벗지 못한 폐임은 죽는다 여러분요 이런 뱀 허물 벗어진 거 봤지 하얗게 아, 허물 벗었구나 그런데 뱀이 허물을 정기적으로 벗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뱀이 나쁜 음식을 먹거나 병이 생기면 껍질을 벗지 못해요 저는 이걸 듣고 아, 우리 인간도 껍질 좀 벗겨야 되겠구나 껍질 벗겨져야 되거든요 언제 껍질 벗겨져야 되거든요 언제 누가 나를 콕 찔러요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막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무엇이 어째? 하고 방귀를 해가지고 막 말을 싸우고 이거 3년 내면 할까? 막 이렇게 입으로 껍질 벗겨질까요? 안 벗겨져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반영받아도 도망가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 시무이가 이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사월의 피가 네 머리로 들어갔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모시고 도망가고 있는데 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묘사 계속 돌던지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아비스 장군이 저 귀같은 단갈목을 절죽해버리자고 저놈은 죽이고 도망가자고 하나님이 다윗을 봤어요 다윗이 뭐란가? 다윗이 뭐라고 반응 보인가?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놔둬라 놔둬 내 몸에 난 새끼도 놔죽이려고 달라던데 아니, 저가 저주원 같고 왜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니 알겠니?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죽어버려요 이 순간 봤어요 그 순간 영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또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으면 다 나 때문이야 내 책임이야 그 사람 나한테 공부하고 내 아픔 주고 고통 주고 나를 찌르는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말해보세요 나 때문이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부족해서 하려고 좀 해보세요 그 순간에 뱀이 허물 보인 내가 허물 벗겨진 순간 내가 커져버려요 왜 나무 다 됩니까? 왜 이유를 됩니까? 왜 별명하십니까? 주님이 다윗을 봤어요 다윗을 주인 그 칼날이 반대로 앞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율법화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강박해진 게 문제입니다 오늘 회복인데 회복은 내 마음의 회복이 성의 기쁨이 와야지 감사가 와야지 부드러워집니다 얼굴이 빛나게 되고 부드러워져 딱딱하고 굳어진 율법으로 보면 판단 정적은 미워 계속 내가 잘했다고 계속 오고 있어요 오늘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복이요? 바꿔져야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솔개가 40년을 사면 결단해야 됩니다 30년 더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데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는가 솔개가 자기 부리로 자기 발톱을 쪼아갖고 발톱을 빼내야 돼요 내가 내 손가락 빼볼까요? 한번 자기 늘어진 깃털을 뽑아내야 돼요 6개월 동안 피눈물한 가문에서 다 뽑아내고 나면 새 깃털이 나고 새 발톱이 나고 새롭게 장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장, 발전, 회복, 축복 여러분 자신이 알아서세요 끊임없이 나를 깨뜨려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변화되고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이 뭐냐 새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거룩한 가문에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에베스 사장 말합니다 너희는 유교의 역심을 따라 써가자면 구습을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오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거룩하게 바꿔주라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만큼 새 그릇된 만큼 거룩한 그릇된 만큼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되는데 바울은 겉사랑 우페나 속사랑 난로 새롭도다 나이 들고서 우페면 괜찮아요 여러분 심령이 거룩해서 주님 사랑하고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지한 가문에서 내가 율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극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옵니다 그 사람이 미움이 없는 것이니까 내가 사랑을 보이면 허다한 체험으로 덮어지더라고요 문제는 은혜의 빛이 은혜의 생수가 없어서 문제예요 내가 있는 그 장소에 남편이 머리로 알게 되고 아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변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은 누구에 있어요? 나에 있어요 회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엎드려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성령의 햇빛이 내 안에 올 때까지 그리고 감사, 감기, 기쁨이 오면 이제 세상에 나가도 어떤 사람이 축복해 줍니다 누가 나를 공박해도 웃어보세요 사업한 사람에서 웃어보세요 그럴 수 있다고 용서 좀 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 보세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도와줄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하라 이제겠지만 예수 그리스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하라 그런 마음을 가끔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한참을 매우 중심으로 확산해주신 언니